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그동안 저희들이 행한 여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직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표 훔치기 작전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증거는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 온 국민에게 제공한 21대 총선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결과치에 담겨 있습니다. 이 결과치를 정밀하게 데이터 분석한 결과 99.99%로 사전선거에서 그리고 집계 과정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률은 99.99%로 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높은 확률로 사전 조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4표 가운데 1표를 상대당에게 빼앗긴 그런 의혹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는 충분히 통계적으로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표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당의 포 훔치기 작전으로 잃어버렸던 의석수 가운데 상당수를 미래통합당이 되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사전선거 조작 의혹 사건을 단순히 잃어버린 의석을 되찾는 선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인사들이 민주주의 토대의 근본에 해당하는 선거 과정에 대한 사전선거 보정값, 이른바 사전선거 조작값을 사용한 희대의 디지털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낙마한 후보들에게 정거 보존과 재건표 문제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낙선한 후보들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나설어야 될 그 문제가 바로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당낙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국기문란 사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낙선자든 당선자든 관계없이 21대 총선의 모든 후보들이 합심해서 재건표와 정거 보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투표는 이기더라도 개표에서 진다는 그런 도식을 반드시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는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기심도 넘었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당선자들 가운데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가? 선거조작을 하려면 공무원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선거조작이 가능한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기본적인 믿음을 탈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몇 사람이 집계가정에서 단순히 알고리즘 조작으로서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주무를 수 있는 시대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개표 조작 사건의 옳고 그름을 규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문제임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기 바랍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낙선자든 당선자든 당선자든 낙선자든 관계없이 두 가지를 신속히 실행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거보전신청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금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우리가 야당에게 던진 표를 되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던진 표를 되찾아서 국민들의 민심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모자였는가?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기반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단단히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낙선자든 당선자든 당선자든 낙선자든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출마한 모든 사람들은 재금표를 요구해야 되고 정거보전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디지털 개입이 의심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역시 당 차원에서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한국당도 건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금표를 미래한국당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